경기도가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 도내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아 불법과 부실 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공공사업 시공업체 6곳과 대금체불 민원 발생 업체 1곳이 대상이며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견실한 건설업체에 더 많은,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